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삼남매 가자 아 아빠도 여기 한옥마을에서 걸어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다 여기 가보자 아 아이스크림 전주 비빔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비빔밥 빙수 아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아빠랑 아침에 한 거랑 별반 차이 없지 지금 그렇지 차이는 조금 나지만 아빠도 비빔밥도 훈용했어요 이거 빗어줄게 자 먹어보자 대박이야 먹어볼래? 뭐야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? 대박이면 나중에 좀 커서 먹자 1년은 지나야지 1년 이상부터 먹을 수 있어 잘 먹네 응 우와 그게 다 들어가? 어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옳지 착하다 먹고 싶을 때 표정 어떻게 하는 거야? 응 어 야야 쏘봐 어 야야 쏘봐 아빠 어떻게 하라고 했지? 그렇게 한.. 아 그렇지 참 속도 좋아 설아는 응? 응 아 좋아 참 속이 좋아 그치? 아빠 한번 먹여줘 응? 아빠 옳지 자 아 아 맛있다 맛있다 어 맛있어 от 한번 더 KBS KBS 20ナ 렉 1 감사합니다.